상지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31명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.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률을 무시한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 독재 행태를 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친일적 망언과 망동으로 국익을 포기하면서 대북 평화정책에는 강경하다고 비난했습니다. 즉각적인 정책 대전환이 없다면 적극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9일 전국여성연대단체가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종교계와 전국대학가로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습니다.